맞춰 그렇죠 그리고 요거 그냥 나가요 기계파가 지금 잔뜩 나왔는데 아 이거 맞출걸 그랬나 괜찮아 괜찮아 이게 또 살면 또 쏘니까 이거하고 4코스트 나온다 4코스트 나와요 또 아 이거 안돼 안돼 요걸로 죽죠 안대안대 안대안대 무슨소리하는거야 안되지 섭섭한소리라고있어 내지더만 서고서고 못나가 이거 못나가 이거 어떻게 할수없어요 어떻게 할수없죠 이거 두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있어요 또있으면 나 그냥 또 낼거야 어쩔수없어 이거 미안해요 아이 미안해요 6대1 체력 6자리도 미안해요 어쩔수없어 이거 두루하고요 이거 어쩔수없어요 이거 맞으셔야 돼 이거 맞으셔야 돼 그냥 Bravo 이번엔 기계파 komm 기계자유투파인데 이거 어쩔수없어요 이거 말아줘야돼 어 이거 좀 미안하네 어썸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이거 하늘골렘 얘는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어썸 아 예 체력 7자리였습니다 괜찮았을텐데 아 아깝네요 이 기계판에 이렇게 좀 약간 통쾌한 맛이 있어요 원로운판은 좀 약간 그 때거지를 좀 모으는 좀 오밀조밀함이 좀 있고 기계판에 좀 호쾌하죠 시원시원하죠